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커피에는 아주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 위에 항산화 물질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여러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도 많죠 그 이유는 바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커피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도한 카페인 때문에 여러가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면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또 나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을 잘 잔다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면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잘 자는 것일까요? 관련된 연구 결과 말씀드리고요 또 카페인이 대사되는 시간과 수면 시간보다 몇 시간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해서 수면 때문에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들께 그 대안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2013년 임상수면의학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미국 외인주립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가 실렸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에게 카페인을 투여하고 잠을 자게 했는데 잠을 자기 직전과 3시간 전 그리고 6시간 전에 카페인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확실히 수면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본인은 잠을 잘 잤다고 표현하는 실험 대상자들도 카페인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수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특이한 것은요 수면하기 6시간 이전에 카페인을 먹은 경우에도 수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확실히 카페인은 수면 부족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사실 카페인을 먹게 되면 대부분은 간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성분들이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보통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24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즉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먹고 나서 최대 6시간 동안 혈류에 머물러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억제하고 수면 유도 물질의 전달을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잠자리 들기 6시간 이내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지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특히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수록 카페인을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 보통인 사람,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즉 나는 카페인을 먹어도 잠을 잘 잔다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카페인 커피는 최소한 수면 6시간 이전에 마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일 보통인 사람, 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침 전 최소 9시간 이전에 마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일반적인 카페인 커피보다는 로우 카페인이나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개발한 닥터블랙 로우 카페인 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설명란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인에 민감한 편도 아니고 둔감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로우 카페인 커피를 바꾸니까 오후에도 부담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또 카페인에 둔감하신 분들, 나는 아무리 먹어도 잠을 잘 자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는 로우 카페인이나 디카페인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커피와 카페인이 수면에 맺히는 영향과 함께 커피 아무리 마셔도 잠재려나 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과도한 카페인 좀 줄이시고요 로우 카페인 커피 또는 디카페인 커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수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